아시아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격선수들이 창원에 모였습니다. 52년 만에 한국에서 펼쳐지는 아시아 사격선수권대회는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권 24장이 걸려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제15회 아시아 사격선수권대회가 개막했습니다. 40개 나라 1,1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1971년 서울대회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사격선수권대회는 52년 만입니다. 소총과 권총, 산탄총, 러닝타겟 등 96개 세부 종목이 치러집니다. 이번 대회는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24장이 부여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회입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열린 적응훈련에서도 금메달을 향한 선수들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짧은 대회 준비기간 때문에 우려했던 건 2천여 장에 달하는 총기 반입과 관리입니다. 여러 국제대회를 치른 경험에다 관계 당국이 함께 공항에서부터 경기장까지 총기 관리에 집중했고 분실, 이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선수단을 유치할 수 있었던 건 세계적 수준의 창원 국제사격장이 한 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창원시는 대회 기간 동안 창원 시티 두어 버스를 포함해 선수단이 즐길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제15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 감사합니다.